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스프링 컬렉션만 봐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모델 얼굴에 일부러 죽은 게 그렸거든. 맞아. 배우 중에서 공효진이랑 유인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오잖아. 내 말이 요즘 또 눈코어가 트렌드잖아. 그래서 그런 주근깨만의 담백한 매력이 있다고. 이참에 매력 포인트를 순화시켜보는 게 어때? 매력 포인트? 그럼 이 부분에다가 좀 그려볼까요, 여기? 응. 나는 패션쇼나 화보 촬영할 때 해봐서 조금 익숙하거든. 그러면 오늘은 주근깨 배틀 콜? 콜, 콜, 콜. 응. 1. 4. 6. 와우 태현 언니 완전 귀여워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에 이거 그리다 보니까 엄청 재밌는데? 그치? 아 우리 서은이 형이 아주 장난꾸러 대상보러 총봉이 같애요 그래? 네 잠깐만 기다려봐 언니 말 믿고 한 번만 써봐 알겠지 어때? 잘 어울려? 완전 귀여워 언니도 주근깨 한 번 계속 그리고 다녀봐 그럴까? 알겠어 우리 그러면 셀카 하나 찍자 그래 완전 흥파랄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